W에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는 몰라도 소통에 전혀 지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자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간 리니지를 플레이한 한국 유저하고 리니지를 처음 시작하는 독일 유저가 같이 플레이를 하더라도 리니지 W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AI 번역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서 텔레포트, 이뮨투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죠. 채팅이 정말 불편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보이스 텍스트 기능도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그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죠. 파티 마치 마라로가다. 可以阻我吗? 我是法师. come to our peer's layer right now. 적들이 들 중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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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